본 영상은 레고코리아의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다들 있었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야 오베키 오리온 이거 아침에 엄마가 다 정리하고 나간 건데 아차 집은 왜 이렇게 다 물바다야 그 그게 물총놀이 해서 뭐라고 물총놀이를 왜 집에서 해 물놀이 하러 갈 때 더 재밌게 놀라고 사준 건데 이번 여름에 우리 물놀이 못 갔잖아 물놀이 하고 싶은데 아유 그런다고 집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 어떻게 해 세상에 키키야 서러웠니? 안녕하세요 아 텔라야 너 그게 뭐야? 이거 레고프렌즈 여름 워터파크 아주 다 난리를 쳐 놨어요 아주 아니요 진짜 우와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텔라네 아빠가 선물로 주신 거래 우와 진짜 엄청 크다 혼자 놀기 심심해서 가져왔어 우와 이거 있으면 워터파크 가는 거다 우와 이걸로 같이 놀자 이걸로 같이 놀자 나도 껴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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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 나이스 이제 우리 한명씩 맡아서 놀까? 나는 올리비아 나는 올리비아 왜냐하면 오 로 시작하니까 오 오 오 위키 올리비아 나는 스텔라니까 스테파니 할 거야 그럼 난 엠마 남자는 선택권이 없네 근데 맘에 들어 멋있어 나처럼 엠마, 오늘도 너무 예쁘구나 오늘도 너무 예쁘구나 스테파니, 너 오늘 한 머리빈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엠마 너도 이 머리빈 할래? 정말? 고마워 눈부셔 내 선글라스 어디있지? 어? 여기 있네 아 역시 선글라스를 껴야 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슬라이드 타러 갈까? 그래 가자 좋지요 아 무서워 난 이거 짧은 거 탈게 아하하 나는 겁이 없지 그래서 가장 높은 슬라이드를 탈 거야 아하하하하 나는 이쪽 거 탈게 와 물대포다 여기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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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원하지 시원하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하하 신난다 하하하 음 여기 슬라이드 탈 때 지침상 있군 이런 자세 말고 이렇게 차렷하고 타라 이 말이지 좋아 오 나 먼저 내려간다 차렷하고 슝 고우 오 완전 빨라 잠을 나야 나 내려간다 하나 둘 셋 오 마지막에 물총을 받았어 나는 짧은 미끄럼틀인데도 무서운데 내려갈게 하나 둘 셋 슝 하하 재밌다 자 다들 보여주세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무슨 일이시죠? 저희 재밌게 슬라이드 타고 있었네요 호호 이곳에 숨겨진 보석이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께 보석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보석? 우와 보석이래 보석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겠다 얘들아 난 이쪽으로 갈게 어? 다들 먼저 찾으러 간 거야? 아 같이 가 보석을 찾아라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겠다 내가 제일 먼저 찾을 거야 오 락커다 여기 락커가 있어 분명 이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어? 뭐가 있다 이거 뭐지? 이거 셀폰이야 오 보석이 어딨나? 여기 있나? 테이블 밑에 있나? 여기 음료수도 있고 우와 썬베드인가 봐 와 진짜 좋다 여기 경치도 좋고 앞에 폭포도 있고 우와 바람이 솔솔 분다 잠이 올 것 같아 아 나나나 보석을 찾아라 보석을 찾아라 오 슬라이드 밑에 있나? 오 여긴 온수풀이잖아 우와 보석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 들어가 봐야겠다 오 따뜻하다 몸이 노곤노곤 풀린다 아하하하 음 여길 봐 볼까 여긴 어디지? 여긴 타래실이야 음 여긴 없는 것 같아 여긴 샤워부스고 음 여긴 어 화장실이다 여기 있을 것 같아 넋너 엑스쿠즈 미 음 아무도 없네 세면대도 없고 음 여긴 보석이 없는 것 같아 캬 캬 캬 아이고 잠시 잠들었네 아 맞다 나 보석을 찾고 있었지? 다들 어디갔지? 아 아 아이쿠 다들 찾으러 가야겠다 슝 어?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다 열었네 다행이다 계세요 아 아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헉 저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 잠시만요 헉 저렇게 천사같이 예쁜 여자 손님은 처음이야 헉 자 어떤 게 필요하시다고요? 딸기 아이스크림이요 아 네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이야 푸시 탕 우와 하하하 오픈카에요 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안에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우와 엄청 신기해요 아하하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콘도 있고 냉동실 안에 아이스크린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우와 딸기 아이스크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기요 네 아 돈은 주시고 가셔야죠 아 얼마죠 백원입니다 여기 있어요 아하 설아 누나 돈을 안 주고 가려고 그러면 어떡해 아하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그만 아 이제 좀 나와서 쉬어야겠다 여기 좀 앉아 있어야지 이제 슬슬 나가볼까 아 노곤노곤 우와 시원한 물이다 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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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니콘 튜브가 있다 충 오 신난다 아하하하하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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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석은 아무 데도 없네 아 힘들다 좀 쉬어야겠어 여기 선배들 누워서 좀 쉬어야겠다 아 편하다 어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없나? 높은 데로 올라가서 봐야겠다 아하하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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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나 신나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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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위험하게 놀고 있네 아 아 저기요 물놀이 조심하세요 물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아하하하하 안 들려 안 들려 아 재밌어 아 재밌단 말이야 아우 신난다 신난다 신낸다es 살려주세요 아 저럴줄 알았다니까 자 이거 받으세요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아무튼 큰일날뻔 있어요 아 여기 물총이 있다 나랑 물총놀이 할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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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총이다 완전 신나 야 이거 재밌다 쏘니까 진짜 물이 나가 여기 있다간 다 적겠어 나 저 슬라이드 안 잡았는데 다 봐야겠어 3,2,1 슝 우와 역시 재밌어 어 이게 뭐지 보석 상자인가 오 보석이다 내가 보석 찾았다 어 보석? 어 스테파니가 보석을 찾았어 어 보석을 찾으셨네요 이번 보석찾기의 우승자는 스테파니입니다 우와 신난다 내가 이 보석의 주인이야 보석찾기 대성 어 보석찾기 대성 어 보석찾기 대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